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부학 기초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관절 이름의 원리입니다. 관절이 굉장히 많죠. 이 관절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의 이름의 원리를 살펴보면요. 먼저 아주 기본적인 전제는요. 이겁니다. 뼈와 뼈의 이름입니다. 어쨌든 관절은요. 뼈와 뼈가 만나기 때문에 관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는 두 뼈의 이름을 연결해준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관절의 이름을 붙이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두 개의 뼈가 붙는데 이 앞에 이름 그 다음에 뒤에 이름 이렇게 순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앞이고 어떤 것이 뒤냐.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원리적으로는 앞에 것이 몸 쪽에 가까운 겁니다. 축에 가까운 것.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작은 것.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몸 축에 가까우니까. 그리고 뒤에 붙는 것이 이제 가 쪽, 먼 쪽에 있는 겁니다. 축으로부터 더 먼 것. 그래서 움직임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더 큰 것. 몸에서 멀리 있는 것일수록 움직임이 더 많잖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뼈와 뼈의 이름을 연결해서 붙이는 것이 관절 이름의 원리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뼈와 뼈의 부위 또는 뼈의 부위와 뼈의 부위가 붙을 수도 있고요. 또는 예외적인 것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그런 원리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뼈와 뼈 이름이 연결되는 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시를 한 두 개 정도 들었는데요. 먼저 고리뼈입니다. 고리뼈는 환추고리라고도 부르고 제1경추, 첫 번째 목뼈죠. 아틀라스라고 부르는 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뒤통수뼈, 후두골, 오시피탈이라고 부르죠. 이 두 개는 소위 말하는 예스조인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리 뒤통수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색깔 보시면 고리, 그 다음에 뒤통수뼈니까 뒤통수. 너무 일차원적이죠. 이렇게 그대로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구형어도 마찬가지죠. 환추골, 후두골, 환추후두관절. 역시 영문도 아틀라스와 오시피탈이니까 아틀란토 오시피탈 조인트라고 부릅니다. 물론 뒤에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해서 형용사형으로 바뀌는 뒷부분이 좀 바뀌긴 합니다만 사실상 그대로 연결됐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고대로 뼈 이름을 붙였죠.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어리뼈와 손가락뼈입니다. 손어리뼈는 중수골, 메타카파리죠. 손가락뼈는 수지골, 펠랑지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손어리, 손가락뼈, 손어리, 손가락관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수수지니까 이거 그대로 오진 않지만 중수골, 뭐 이런 식으로 좀 합쳐져서 그래서 중수지절관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중수지관절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거의 이름이 그대로 합쳐지고요. 그 다음 메타카팔과 펠랑지스 메타카포 펠랑지얼 조인트 역시 형용사형 변화 뭐 이런 것만 감안한다면 사실상 거의 똑같은 용어가 그대로 붙은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그대로 관절 이름이 되는 거죠. 참고로 이게 이제 MP조인트죠. MP조인트 우리 주먹 딱 줬을 때 가장 튀어나오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당수의 우리 몸에 있는 관절 이름이 이렇게 뼈와 뼈를 그대로 앞뒤로 연결하는 다만 앞서서 설명했지만 이 앞쪽이 축에 가까운 쪽, 움직임이 덜한 쪽 이 뒤에 붙는 것이 축에서 먼 쪽 그리고 움직임이 큰 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원리에서 많이 붙여집니다. 자 이번에도 뼈와 뼈가 그대로 연결되긴 하는데요. 여러 곳에서 만난대요. 뭐 이런 경우도 아주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데 대표적인 이런 상황이 노뼈와 자뼈입니다. 자 우리 앞선 원리에 의하면 뭡니까? 노뼈와 자뼈니까 그대로 노자관절이죠. 예 그대로 왔습니다. 그대로 노자관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노자관절이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두 개, 세 개나 됩니다. 왜 세 개가 되죠? 길기 때문에 가까운 쪽에서, 중간에서, 먼 쪽에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나 만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용어를 다 써놓긴 했는데요. 자 큰 틀에서만 보면 자 노뼈, 자뼈가 만났죠? 그래서 노자관절이에요. 다만 이제 몸 쪽에서 만난 거죠. 가까운 쪽, 즉 상완골, 위팔뼈와 가까운 쪽에서 만난 겁니다. 예 구형어도 마찬가지예요. 요척, 그죠? 그래서 요척관절, 위니까 위쪽 그 다음에 레디우스 얼라 그래서 레디우 얼라 조인트입니다. 다만 몸 쪽이니까 이제 프럭시멜이 붙는 거고요. 예 그 이하도 다 마찬가지예요. 노자관절, 요척관절 역시 레디우스 얼라에서 레디우 얼라 그죠? 그 다음에 노자관절, 요척관절 그리고 역시 레디우 얼라 그죠? 레디우 얼라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다 뼈 이름을 그대로 연결한 노자관절인데요. 이게 이제 세 군데나 만나다 보니 굳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몸 쪽이냐, 중간이냐, 먼 쪽이냐 프럭시멜이냐, 인터메디에이트냐, 디스탈이냐 요렇게 구분을 한 거죠. 여러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름을 강제로 분리를 한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요. 뼈와 뼈의 부위입니다. 또는 이제 뼈 부위와 뼈 부위라는 것인데요. 자 예시를 보면 이제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이 어깨뼈에 어깨뼈 봉우리가 있죠. 예 아크로미온이라고 부르는 견갑골의 견봉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부위입니다. 우리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면 톡 튀어나온 예 그 부분인데요. 자 일단 어깨뼈잖아요. 우리가 기존 원리대로 하자면 어깨뼈와 빗장뼈 그죠? 그러니까 어깨, 빗장관절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죠. 일단 뼈와 뼈가 만나니까 그런데요. 이 어깨뼈에서도 여러 부위와 또 만나기 때문에 아예 한 부위를 아예 따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독특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아예 이 부위를 따온 거죠. 그래서 봉우리 빗장관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견봉이니까 견봉 쇄골 견봉 쇄골관절 자 이거 아크로미온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뼈는 그대로 클레비클입니다. 그래서 아크로미오 클레비큘라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빗장관절 또는 어깨뼈와 빗장관절이 아니라 어깨뼈의 특정한 부위 봉우리 빗장관절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예시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복장뼈에서도요. 복장뼈에 자루가 있고요. 복장뼈에 몸통이 있습니다. 복장뼈 자루는 굉장히 제일 위쪽에 있는 부분이고 몸통은 좀 아래쪽이죠. 그 두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제 복장뼈 자루를 흉골병 마니브리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 복장뼈 몸통은 흉골체라고 해서 마디오브 스터넘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말에서 자루와 몸통이라고 해서 그대로 자루 몸통 결합이라고 불러요. 예 그대로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도 어때요? 마니브리움과 스터넘에서 마니브리오 스터널 심피시스 여기서는 지금 조인트가 아니라 심피시스를 썼습니다. 관절 특성상 어쨌든 이름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근데 물론 조금 구용어는 조금 달라요. 이 원리를 좀 벗어나네요. 예 흉골병 흉골체 그래서 뭐 흉골병체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흉골병 결합이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약간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 어쨌든 우리말과 그 다음에 이 영문명을 봤을 때는 아 이 뼈의 부위와 부위를 그대로 연결했구나. 그래서 큰 틀에서는 기본 원리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늘 예외는 있기 마련이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따라가면 아주 편할텐데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큰 관절들 대표적인 관절들이 이렇게 따라가는데 예시를 보죠. 우선 어깨뼈 그죠? 그리고 위팔뼈입니다. 그러면 원리대로 하자면 어깨 위팔 관절이 맞겠죠. 근데 이거 뭐라고 합니까? 예 그냥 어깨 관절이라고 해요. 우리 숄더 조인트죠. 자 스카플라와 휴머러스 그러면 스카플로 휴머러스 뭐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갑자기 숄더 조인트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구용어로도 견갑 상완 관절 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견관절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때요? 물론 여기 이제 어깨라는 용어가 그대로 오긴 하지만 결국 우리는 원리대로 따지면 이 두 개가 같이 붙어야 되는데 결국 안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인 그런 명칭이 되겠어요. 주로 이렇게 큰 관절들 메인 관절들이 약간 이렇게 예외적으로 갑니다. 자 또 다른 예시 볼게요. 넓다리뼈 대퇴골 피머죠. 이게 이제 정강뼈와 만납니다. 예 견골이고 티비하죠. 자 그러면 원리대로 치면 넓다리 정강관절 이 맞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라고 해요? 무릎관절이라고 하죠. 제3의 용어가 나오네요. 어떻게 보면 예 대퇴 경골관절이 아니라 예 슬관절 무릎슬자잖아요. 예 뭐 피머 티비아 조인트가 아니라 니 조인트 예 무릎관절 그래서 기존의 뼈의 이름을 연결하는 그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 무릎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만 제가 이 첫 번째 어깨관절 여기 이제 설명할 때요 이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뭐냐면요 이 어깨뼈에서도 어깨뼈와 위팔뼈가 만나는 건 맞는데요. 어깨뼈에서도 엄밀히 말하면 이 관절 오목과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깨뼈의 관절 오목과 이 위팔뼈 머리 이렇게 만난다고 해서 어쨌든 요거를 뭐 위팔 어깨관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위팔 어깨관절을 그대로 어깨관절과 동일시 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같은 부위가 맞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를 때는 자 글레노이드 포사 그죠? 글레노이드 그 다음에 헤드 오브 휴머러스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글레노이드 휴머러스 그래서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래쪽에서 부르는 경우는 어쨌든 그 위에 이 어깨뼈의 부위명을 따르는 거죠. 예 그래서 요렇게 부르는 경우도 사실 성립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어때요? 크게 예 이 뼈와 뼈 이름을 결국 따르지 않고 그냥 다른 원리로 갔다. 예외적인 거다. 요걸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조금 요렇게 부를 수도 있고 요렇게 부를 수도 있다. 좀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예 두번째 예외인데요. 역시 큰 관절인데 이번에는 뼈가 세 개가 한꺼번에 만나는 곳 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 노뼈요. 노뼈가 있고요. 자뼈가 있죠. 그리고 몸쪽 손목뼈에요. 예 손목뼈 그러니까 몸쪽과 먼쪽 이 네 개씩 쭉 있잖아요. 이때 이제 몸쪽에 있는 네 개의 손목뼈겠죠. 자 이게 만나면 어때요. 노 자 손목 관절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걸 쪼로록 연결한다면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냥 손목 관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그냥 통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구형어로도 요골 척골 수근 그냥 수근관절 이렇게 그냥 부릅니다. 그 다음에 라디어스 얼라 카팔 인데 이것도 요걸 다 붙이는게 아니라 그냥 리스트 조인트 요렇게 부르고 마네요. 자 이제 다리로 내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정강뼈와 종아리뼈 그리고 이제 목말뼈가 있죠. 예 특히 여기 보시면 정강뼈가 이렇게 밑에 있구요. 그 다음 종아리뼈가 이렇게 붙죠. 그래서 여기 이제 튀어나온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목말뼈가 붙습니다. 이렇게 형성되는게 지금 발목관절이 되는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세개의 뼈가 연결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것도 하나하나 붙여준게 아니라 그냥 발목관절 이라고 부르죠. 족관절 앵클 조인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발목관절을 겉퇴관절 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겉퇴관절 자 언제 이제 겉퇴관절 이 뜻이 뭐냐 이건 뭐냐면 자 보시면 탈로 크로럴 조인트입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여기 탈로가 이 탈러스를 따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따오는구나. 그죠. 그럼 이 겉퇴 이게 지금 거골이잖아요. 목말뼈가 그러니까 이제 겉 따온거구요. 퇴는 하퇴를 얘기해요. 하퇴 그러니까 종아리 부분 사실 이 두개를 다 합쳐놓은게 퇴긴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이제 크로럴을 얘기하거든요. 아래다리 다리 다리 아래쪽을 말합니다. 하퇴를 말해요. 그래서 언뜻 이걸 보면 어 이거 약간 이름 따온거 아니야 라고 한다고 양보를 하더라도 요것만 그대로 따온거고 사실 이거는 티비아피블라라고 안 붙이고 통으로 따왔잖아요. 그래서 용어가 어쨌든 그대로 따온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목관절은요. 이게 두가지 족관절 또는 겉해관절로 다 부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팔굽관절도요. 요것도 세개 그러니까 휴머러스와 레디우스 얼라 요 세개가 만난거 아닌가요?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건 엄밀히 말했을 때 위팔 자관절과 위팔 노관절의 이렇게 만난 부분을 한꺼번에 우리가 팔굽관절이라고 부른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설명한 요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예.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예. 끝판왕이 나왔네요. 이번에는 무려 네개의 뼈가 만난대요. 어딘가요? 일단 엉덩뼈 공둥뼈 두덩뼈 사실 이 세개는 한꺼번에 볼기뼈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세개가 만나는 부위 그게 아스타블룸이잖아요. 볼기뼈 절구인데요. 그 부분이 됩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 부분도 이 세개의 뼈가 따로따로따로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불러주시는 거죠. 일리움 이스키오 이스키오 푸비스 그죠? 그리고 넙다리뼈가 있죠. 넙다리뼈의 머리 헤드 오브 피머가 만나면서 온전한 다리의 관절이 되는 건데 그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 엉덩관절이라고 불러요. 그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그 원리에 따르자면 일리오 이스키오 푸보 피모럴 조인트가 돼요. 플레임으로 하면 아 그런데 너무 길어요. 효율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고관절 힙 조인트라고 그럽니다. 엄밀히 말하면 힙 조인트는 영어식 표현에 가깝고요. 사실 의학용어로서 콕살조인트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엉덩관절 큰일 날 뻔했죠. 이거 일일이 다 불려주려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 무려 이 네 가지를 합치는 것조차도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이렇게 한 용어로 간단하게 불러주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큰 관절들에서 예외적이구나 라는 걸 파악한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부분 뼈와 뼈의 이름을 연결해준다. 또는 뼈와 뼈 부위의 연결을 그대로 이어서 이름을 불러준다. 이런 원리만 파악하신다면 관절을 공부하시고 이름을 외우실 때 비교적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원리를 잘 활용해서 관절의 이름도 잘 이해하고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6 8 14 20 21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